안녕하세요, 아기들.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오, 와우. 크리스마스 트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잘했어요, 캐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정말 멋져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선물들도 있을 거죠. 산타할 선물 상자들을 페미가 받아왔거든요. 아기들, 정말 신나죠? 안녕하세요, 페미. 캐리의 가게에서 하는 파티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배달하고 있네요. 어, 이런. 이게 무슨 소리죠? 문제가 있나요? 조심해요, 페미. 뒷문이 열리고 있어요. 오, 노. 선물들이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걸, 빨리요. 페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당장 슈퍼트럭에 도움이 필요해요. 페미가 못해요. 가요 슈퍼트럭 저기 펜이에요 괜찮아요 펜이 슈퍼트럭이 도착했으니까요 슈퍼트럭 펜이가 산타에게 받은 선물을 캐리의 가게에 옮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뒷문으로 선물들이 떨어졌어요 정말 큰일이에요 아기들이 선물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떨어진 선물을 되찾아서 파티에 늦지 않게 돌아가야 해요 오케이 슈퍼트럭 변신할 시간이에요 서둘러요 슈퍼트럭 곧 파티가 시작돼요 그런데 덤프트럭으로 변신한 게 좋은 생각일까요 아 그래요 하지만 전주용 자동차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여기에 선물이 있나요 오 맞아요 저 뒤에요 서둘러요 슈퍼트럭 트렁크에 선물을 싣고 다른 선물을 찾으러 가야 해요 더 찾아보러 갈까요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슈퍼트럭 우리 공원을 둘러볼까요 마지막 선물 상자가 보이나요 슈퍼트럭 정말 안 보여요 뒤를 봐요 나무 위에 있었군요 하지만 어떻게 하죠 점프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슈퍼트럭 아니에요 이렇게는 안 될 거예요 ST3000을 사용하죠 멋진 생각이에요 슈퍼트럭 오우 슈퍼트럭 또 장난이에요 파티가 곧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서 선물을 가지고 돌아가죠 잘했어요 자 이제 캐리의 파티로 가보죠 걱정 말아요 캐리 슈퍼트럭이 곧 도착할 거예요 슈퍼트럭이 선물을 찾아 돌아왔어요 올해는 친구들 모두 착한 아이였어요 모두 선물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 다음에 봐요 HEY KIDS THANKS FOR WATCHING IF YOU LIKE SUPER TRUCK CLICK HERE TO SUBスKRIBE FOR MORE ADVENTURES CLICK HERE SEE YOU ON THE ROAD 오늘의 보드